1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먼저 대댓글로 남긴 추가,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봤자 어쨌든 왕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겼고 거기에 쓴이가 대댓글을 달았습니다. 그 아이 엄마 말에 의하면 반에서 놀아주는 아이가 진짜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아이는 그 아이와 노는 게 너무 괴로워서 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구요. 오줌이 안 마려워도 화장실을 무조건 같이 가줘야 하고 상담도 같이 가야 하며 그 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함께 하길 원하고 끊임없이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. 특히 뭔가 그 아이 본인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 저희 아이도 못하게 한다는군요. 예를 들어서 체육시간에 뛰어다니며 노는 건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노는 것도 포함이 되며 비밀을 가지는 것, 비밀도 공유를 하고 그걸 강요해요. 그리고 새로운 학용품을 사거나 전날 집에서 TV를 뭐 뭐 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학원에서 뭐 했는지 이것도 보고를 하라면 난리를 친대요.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맞지 않는 이야기는 행동을 하면 바로 소리를 지르고 때리며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. 나는 아픈데 왜 배려를 해주지 않는 거야? 이러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물건을 집어 던진다고 하는데요. 필통 같은 거, 이걸 상대방 몸이나 얼굴을 던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거지 같은 일이 1년 내내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엄청 유명하고 학교에서 모르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대요. 그래서 저희 아이도 2학년에 올라와서부터 만큼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. 존재 자체가 부담이고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말이죠. 하아,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. 아니, 본인 아픈 걸 무기로 삼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저희 아이가 무조건 참고 놀아줘야 하는 겁니까? 댓글 2번 그 아이를 직접 때리거나 어느적 위해를 가하기 혹은 다른 친구들을 꼬들게 일부러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면 학폭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 쓴이 진정하시고 아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아이 친구들에게도 받아 두세요. 님 딸아이 걔를 괴롭힌 게 아니라면 진술서 적어줄 친구들 엄청 많을 겁니다. 3번 비슷한 경험자입니다.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먼저 나누세요. 담임한테 대신 혼란 부분 위주로 얘기 나누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담임이랑 통화를 하세요. 애들이 뭘 알겠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학폭 열고 선생님의 대처도 공론화 하자고 해요.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랑 아픈 아이를 일방적으로 싸고 도는 거랑 같나요? 참고로 저희 아이의 경우 당시 그 선생은 대놓고 아픈 친구를 다른 아이들한테 떠넘기고 그러면서 무조건 싸고 도는 사람이라 저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진술해줘가지고 학폭이 무산됐어요. 뭐 그 이후 조용한 거 보니까 담임이 상대의 엄마를 컨트롤 했나본데 진짜 그지같죠 이거 대댔스니 솔직히 작년에는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든 아이인 줄 몰랐거든요 그 아이 엄마랑 통화하고 나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담임선생 대처도 아쉽고요 옛날 저희 학창시절 생각하면 그래요 누구나 튀면 뭐가 나고 또 뭐가 나면 썰려가는 거 이래서 저희가 먼저 나와서 대응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물론 그 아이 아픈 아이고 안쓰러운 건 맞지만 아이 엄마 태도를 보면 이거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3번 아픈 아이 부모 마음도 이해가 되고 쓴 이의 말도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아픈 아이면 뭔가 위축되고 마음이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아픈 아이니까 네가 좀 많이 양보하고 또 피곤하겠지만 그 아이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픈데다 또 무리해서 소외까지 당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나요 솔직히 그 아이 뭐 자기가 아프고 싶어 아프겠습니까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물론 쓴이와 딸의 상황 백번 이해하지만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관종이기보다는 인정욕구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마켓 겪고 무리해서 재회라니 너무 안타까워요 매듭글 저기요 쓴이 아이는 아무런 가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학기가 아닙니다 그걸 좀 제대로 보시고요 아이들도 힘든 거 다 압니다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요 2번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지가 노력을 해야지 걔 하나 때문에 다른 20명 30명이 노력을 해야 되냐 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4번 근데 변호사여 아니 이게 변호사까지 쓸 일이야 뭐야 애들 싸움에 대댓글 세상 모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즘 학폭이 열리면 무조건 변호사랑 대동입니다 만약 부모가 안 간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무조건 가는데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만 이거 정말입니까 이거 5번 와 여기 뭐야 댓글들 왜 이래 뭐 몸 약한 애들은 왕따 당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대다수네 대댓글 장난하니? 몸 약한 거에서 안 끝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추가 지난 3월 중순에는 저희 아이를 통해 쪽지가 와서 제가 전화를 한 거고 어제는 그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정확하게 총 4번이고 마지막은 새벽 2시까지 통화했어요 너무 심란해서 여기 글올리며 뜬 눈으로 있다가 오늘 아침에 아이 등교 후 담임과 통화 가능한지 물어봤고 오전 10시 정도에 전화가 왔는데요 뭐 그래요 교내 규정상 자세한 이야기는 통화를 할 수가 없고 담당 선생이 따로 있어 그쪽 엄마와 같이 일정을 따로 잡아서 다음 주 중으로 다 같이 모여 단체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 끝까지 헛소리하면서 학폭을 열겠다고 하면 저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분명 본문에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저희 아이는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아니에요 어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해요 댓글 1번 체력 약해 축구를 너무 못하니 같은 팀 하기 싫다 이렇게 말했다고 죽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 등등등 자기 아들이 울었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엄마도 있었어요 왜 자기 아들이랑 안 놀아주냐 이거지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축구팀 짜는 것까지 제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보면 이런 엄마들 은근히 많다니까 미친 것 같아요 같은 엄마지만 2번 근데 주동자가 아닌 거 확실한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줌마 딸내미가 주동자 같은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저랑 놀지마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그게 교육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얼만한 부모 아니냐고요 3번 아이고 쓴이 완전 오지게 잘못 걸렸네 저런 부모는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상담을 받고 또 옳은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아마 끝까지 갈 거야 어제 올렸던 그 사연하고 좀 비슷하네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며느리 있죠 그 느낌이 드네 무조건 자기 위주 나는 배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 나는 공주 세상의 중심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기동을 시켜줘야 돼요 강력하게 감사합니다 해결한